크레용파 에어플레인 김세현 나눔 천사들을 찾기 위해 이들이 똘똘 뭉쳤다 그럼 어떻게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까? 네 오늘 이렇게 봉사하러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있느니까 또 봉사하고 또 도움을 주러 이곳에 왔습니다 나눔 기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에너지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장안에 하잖아요 펌핑춤 이걸로 좀 지능열 5기통쯤인데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하면 몇 기통이 되는 건가요? 이렇게 하면 한 12기통 되나 오네요? 12기통 가능하죠?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 일단은 옆에 있는 사람과 상반되게만 띄워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레디 고 이거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레디 고 오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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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기통 출발! 오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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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스타트! 자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저희가 은주팀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채워와야 하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파이팅하고 바로 탈게요 오케이 파이팅 준비! 파! 파! 그래 용파 파이팅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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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! 화이팅! 진우팀은 신천으로 은주팀은 안성으로 어느 팀이 더 많은 식품을 기부 받아올까요? 어쨌든 이제 한 팀이 됐으니까 이제 오늘 더 많이 더 빨리 우리 임무 완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방문할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PD님께 받은 초성 힌트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초성 힌트로 목적지를 맞춰라 자 이거 건네드릴게요 네 이게 그런 식당 이름 같은 건가요? 식당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요 음식 이름일 수도 있고 일단 그냥 초성이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씩 얘기해보죠 부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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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봐? 얼굴 좀 부어봐 음식을 부어봐 음식을 부어봐 우리 푸드뱅크 차량이 음식을 많이 부어봐 네 에이님한테 좀 부어봐 괜찮은데? 또 뭐가 있을까요? 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? 밥...볶음밥? 진짜 먹는 거 볶음밥 저는 다이아바 생각했거든요 왜, 무슨 아이스크림이래요 음식을 아무래도 음식을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받아서 드리는 거니까 왠지 볶음밥 정답! 조금 liver